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망이 많은 나라다. 반드시 기억했으면 해요.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진보를 제 인생에서 이뤄냈다고 생각해요. 작은 실패에 익숙해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도전은 저보다 제가 못할 것 같은 거를 그 선을 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쏟았던 시간들이나 노력들이 그 끝에는 돌아온다는 믿음을 좀 가지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